안녕하세요 도레믹파파 입니다. 요즘 음악 신호들은 대부분 디지털 신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음악 신호는 아날로그 신호이기 때문에 이 디지털 신호를 아날로그 신호로 바꿔줘야 하는데요. 그 역할을 하는 기기가 바로 DAC Digital to Analog Converter 입니다. 오늘은 DAC의 역할과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DAC는 디지털 오디오 신호를 디지털 형태로 저장되어 있는 음원이나 오디오 파일에서 아날로그 신호로 변환합니다. 디지털 음원을 아날로그 신호로 변환하여 스피커, 헤드폰 등을 통해 소리를 재생할 수 있습니다. DAC는 대부분 음악 재생장치에 내장되어 사용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 mp3 플레이어, 컴퓨터 등에서 디지털 음원을 아날로그 신호로 변환해서 음악을 감상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좋은 품질의 DAC는 음질을 개선하고 세밀한 음향 표현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DAC는 오디오 시스템에서 중요한 구성 요소입니다. 프리앰프, 파워앰프, 스피커와 같은 다른 장비와 함께 사용되어서 음악 재생 시스템을 완성합니다. 대부분의 오디오 장비에 DAC가 내장되어 있지만 신호의 정확한 변환과 음질의 유지를 위해서 고품질의 DAC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에는 일부 오디오에 열악한 내장 DAC를 보완하기 위해서 외장 DAC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외장 DAC는 더 높은 음질을 제공하거나 특정 기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그럼 DAC가 없으면 음질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DAC가 없으면 디지털 신호를 아날로그 신호로 변환할 수 없기 때문에 디지털 오디오 신호를 재생할 수가 없습니다. 디지털 신호는 컴퓨터나 디지털 오디오 장치에서 생성되는 형태로 아날로그로 변환하지 않으면 소리를 들을 수가 없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턴테이블이나 튜너, 테이프는 아날로그 신호이기 때문에 DAC와 연결할 수가 없습니다. 디지털 신호를 아날로그 신호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DAC는 디지털 신호를 아날로그 파형으로 재구성합니다. 이 과정에서 DAC가 없으면 디지털 신호의 세부정보가 손실되어서 음질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또한 DAC는 해상도와 정확성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DAC가 없으면 디지털 신호를 정확하게 아날로그 신호로 변환할 수 없기 때문에 해상도가 낮아지고 신호의 정확성이 떨어집니다. 음악 세부 사운드나 음향 표현의 정밀도를 제한하고 음질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DAC는 노이즈를 감소시키는 역할도 합니다. DAC가 없으면 디지털 신호를 정확하게 재생할 수 없기 때문에 노이즈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음악 재생 시스템에서 더 많은 잡음을 발생시키고 음질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DAC는 음질 향상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고품질의 DAC를 사용해서 음악을 더욱 섬세하게 즐기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DAC는 디지털 신호를 처리하는 필터 기능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는데요. 필터 기능을 사용할 때는 음악 장르와 개인적인 선호도 또는 악기의 특성에 따라 필터를 조절해서 원하는 음향 특성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각 장비의 사용방법은 모델이나 브랜드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해당 장비의 사용설명서를 참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DAC는 칩셋의 샘플링 주파수와 해상도가 높을수록 일반적으로 더 좋은 음질을 제공할 수 있는데요. 높은 샘플링 주파수는 입력된 디지털 신호를 더 자세하게 샘플링해서 아날로그 신호로 변환하기 때문에 고음력까지 더 정확하게 재현해서 음악의 세부 사운드를 더욱 선명하게 들을 수 있게 해줍니다. 또한 높은 해상도는 DAC 칩셋이 디지털 신호를 더 정확하고 세밀한 아날로그 신호로 변환할 수 있게 합니다. 해상도가 높을수록 작은 세부 사항들이 더욱 잘 전달되기 때문에 음악의 미세한 음향 특성과 감정을 더욱 잘 포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샘플링 주파수와 해상도가 모든 경우에 항상 더 좋은 음질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요소들인 앰프나 스피커, 음원의 품질 등과 조합을 잘 이루어야지 음질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의 음악 취향과 장비의 호환성과도 고려를 하셔서 사용을 하셔야 합니다. 샘플링 주파수와 해상도가 높은 DAC 칩셋은 일반적으로 더 좋은 음질을 제공할 수 있지만 최종적으로는 개인의 음악 취향과 청각에 맞는 조합을 잘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환경에 맞는 제품으로 실제 직접 청취해 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합니다. DAC 칩셋 중에 어떤 것이 가장 좋은 음질을 제공하는지는 제조사 및 모델, 개인의 취향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 제조사가 고품질의 DAC 칩셋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일부 유명한 DAC 칩셋 제조사로는 ESS 테크놀로지, AKM, 브루브라운 등이 있습니다. 이 제조사들의 DAC 칩셋은 많은 오디오 장비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뛰어난 음질과 성능을 제공합니다. 그 중에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칩셋이 바로 ESS 칩셋과 AKM 칩셋인데요. ESS 칩셋은 오디오 디지털 신호 처리에 특화되어 있고 고음질 오디오 재생과 녹음을 위한 다양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오디오 성능이 우수하고 낮은 왜곡률과 넓은 주파수 범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ESS 칩셋은 DAC의 기능을 갖추고 있어서 디지털 신호를 아날로그로 변환하여 고음질 오디오 출력을 제공합니다. AKM 칩셋은 오디오 DAC 칩셋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AKM 칩셋은 고음질 오디오 재생을 위한 전문적인 기능을 제공하고 안정적인 성능과 낮은 잡음 수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모바일 기기 및 소형 오디오 장비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고 전력 소모가 낮고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 기능을 제공합니다. ESS나 AKM 칩셋이 우수하긴 하지만 칩셋 성능으로 음질을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앰프나 스피커, 헤드폰 등과 조합에 따라 음질이 달라질 수 있고 개인의 음악적 취향과 음악 장르에 따라 선호하는 DAC 칩셋의 성능이 달라질 수 있는 점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DAC에 대해 얘기해봤는데요. 다음에도 좋은 정보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영국의 유명한 마샬 액톤 스피커와 올드체인 EL34 진공간 앰프의 비교 청음을 영상으로 찍어봤습니다. 마샬 스피커는 워낙 유명한 제품이라 잘 아실거라 봅니다. 마샬 스피커들은 액티브 스피커가 대부분입니다. 올드체인 EL34 진공간 앰프는 패시브 스피커가 반드시 필요하죠. 스피커에 앰프가 내장된 스피커를 액티브 스피커라 부르고 액티브 스피커는 앰프에 전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전원 케이블 또는 충전식 배터리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올드체인 EL34 진공간 앰프는 스피커가 반드시 필요한데요. 스피커에 전원이 연결되지 않고 앰프와 스피커 케이블로 연결되는 스피커를 패시브 스피커라고 합니다. 영상에 사용된 패시브 스피커는 제가 사용하고 있는 F109 스피커로 비교 청음을 해봤습니다. 이제 마샬 스피커와 진공간 앰프를 비교 청음할텐데요. 추가로 토핑 E30 DAC를 사용해서 소리의 변화도 비교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비교 청음을 들어보실까요? 비교 청음을 들어보니 흰 구름 말이 없이 금하고 푸르륵 변함이 없다면 난 이대로 떠나야만 하는가 너는 무슨 말을 했던가 어떤 의미도 어떤 미소도 세월이 붙어가는걸 자 어떠셨나요? 그냥 스피커로 들었을 때와 DAC를 연결했을 때 진공간 앰프와 연결된 F109 스피커로 들었을 때 소리들의 차이를 느끼셨나요? 마샬 스피커로만 들었을 때는 뭐랄까 소리가 공간 전체에 퍼지지 않고 앞으로만 소리가 울리는 듯한 약간 답답한 소리로 들렸구요 DAC를 연결하면서 소리의 크기가 더 커지고 울림도 더 확산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해상력도 올라가면서 소리가 선명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EL34 진공간 앰프로 연결된 F109 스피커로 음악을 들었을 때는 소리의 부드러움이나 선명도가 산뜻해지면서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추가로 DAC를 연결했을 때는 소리의 크기도 더욱 커지고 해상력이나 들리지 않던 배음도 잘 들렸습니다 확실히 DAC를 연결하면 먹먹하게 들렸던 액티브 스피커의 음질 변화도 체감할 수 있었구요 액티브 스피커보다는 분리된 진공간 앰프와 F109 스피커의 음색이 더욱 선명하고 부드러우면서 따뜻한 느낌이 살아났습니다 마샬 스피커를 사용하고 계신다면 DAC도 한번 추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더욱 선명하고 또렷한 음질로 업그레이드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마샬 액톤 스피커에 DAC를 추가해서 음질을 비교해보고 진공간 앰프와의 비교처음도 해봤는데요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